힐 이펙트 개쓰레기 어니? 우리의 고래가 달라졌어요 겨우 그까짓 이펙트로 가미 이펙트가 예배한거 아닐까? 가미 글쥓 아 이웨 아 그니까 난 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개. 1개. 1개. 2개. 1개. 2개. 1개. 1개. 서지 이럴거면 베개는 왜 사고 잠은 왜 잤냐 베개 베고자는 미친 로봇 얜 그냥 미친 로봇임 쟤기 몸부림 오오 몸부림 받고 가방 받았으면 개이득이네 용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에이툼 아니 저거 왜 안나와 룬축전기까지 에이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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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방전등 에이툼 무섭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쳐버린 지네코 에스레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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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음... 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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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째서... 어째서요? 영채화가 하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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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리긴 한다. 음... 음... 정말 그게 확실하니?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. 음... 음... 축전기 축전기 필요없어다 룬축전기 안하면 룬축전기 안하면 될 것 같은데 신성찾기 신 성 신 혼잔데 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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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헌덴인데? 공생 디펙트 신성 어프니까 영체와 일일이 강화 눌러야겠다 크크 어둠 어둠에 잠식된 디펙트 막에 물든 디펙트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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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비 소비 너무 많지 않나? 아기 아 소비 아 소비 아 소비 아 소비 아 소비 없는게 낫겠지 과소비가 원인이다 과소비가 원인이다 어 내가 먼저 기념품 메아리 조개여석 뭐 사야돼 다사 다사 한 디펙트 부적특 저주를 막아주는 훌륭한 유물임 아 아 아 아 아 엘로월드 엘로월드 메아리 잡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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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면 된다 편편된다. 이.고.고.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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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든 프리맨. 프리맨 백사님. 왕. 벌써 이겼네. 내가 영채화 쓰고 좋은 밤에 어쩔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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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수 있는데. 뭘 할수 있냐고. 봉봉봉봉봉봉봉. 마 달팽이 사실이나 아씨 내 인공물 싹바가지 없는 놈 아니 밀점집 없어가지고 킬각이 안 나오잖아 내가 어둠 존버 하면 뭘 할 수 있는데 어둠에 휩싸여 사라져라 재발용 케미컬 케미컬 옥제 포션 밸류 지금 엄청 죽은데 장패가 인공물 안 건든 것 또 좀 럭키 하네요 우쇼 아니네 메아리가 나 지웠나 홀 롤 과연 D 탭 12345 허의 운명은 할 뻔 고코를 저기다 써야되나 말해야되나 고민이 안될 수가 없군 퇴근 퇴근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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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역시와 가까운대 아 미친 메아리가 안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제발 용 써야 되는데 제발 용 쓰면 안 되는 애들만은 되어있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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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출 풀로 땡긴 디펙트 이따 같은 디펙트 다 갚돼 다 갚으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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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영채화를 써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조금 영채화빨 같으니까 맞는 말? T들이 또 디펙트의 감정을 헤아려주세요 심장 허접색 룬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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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 들어간 것들 사게 룬피라미드 룬숙성기 룬 반구 와 포인트 회수 인플렛 회수 중괄포 긴축 쌈쌈 칠칠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반짝이는 분 영채화 3장을 가지고 30개가 넘는 층을 등반하고도 한 장의 영채화가 남은 디펙트 드드드드드 D에게는 아직 한 장의 영채화가 있다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get to some of our friends and family